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류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거짓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다는 글이 계속 지금 한국에도 등장하거든요. 여론조사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와신또포스트와 뉴욕타임스와 CNN과 BBC 등 좌파 신양적인 주류 매체들의 여론조사가 틀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함께 여러분들 비난을 퍼부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이 여러분들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비과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나무라는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통계학이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여론조사라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권자가 백만이든 천만이든 간에 표본수를 천 개 이상 정도 선택하게 되면 대량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맞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직하게 현상을 봐야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내보냈으면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헤리스 56% 트럼프 43% 11월 6일입니다. 선거가 실시가 되는 그러니까 현지 시간 11월 5일 한국 시간 11월 6일에 조선일보 특파원 이름 이런 기사를 송구해가 조선일보가 신는 겁니다. 조선일보 특파원 정도 되면 이 기사가 기사감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의 bbc 방송을 예를 들어서 한참 미국의 선거가 진행 중인데 한국 독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헤리스가 56% 이긴다고 하더라. 이런 여러분들 거짓말을 그냥 뭡니까? 대선특필한 것이 조선이 본 겁니다. 대선 당일날 터뜨린 겁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한국도 문제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헤리스 56% 트럼프 43% bbc가 이런 한 내용을 선거 당일날 여러분들 터뜨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월 3일 선거가 이럼 있기 전에 이틀 전입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기소를 뭘 때렸습니까? 트럼프의 텃밭인 아이오아가 이런 반전을 일으켰다. 헤리스가 3%포인트 차 역전이다. 완전히 먼 거 아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냥 민주당을 위한 기간지 역할을 해온 거라. 그걸 충실하게 조선이나 이런 데가 다 받아가지고 한국 독자들 다 뭡니까? 가스라이팅을 안 겁니다. 그거는 언론이 해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은 정론을 펼쳐야 되고 사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적극주로 이런들 그냥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상 또 틀린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틀리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기자들이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박빙이라든지 트럼프 일방적 승리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실패 헤리스 버건갈 배전한 3년 속 어긋난 여론조사 여론조사 어긋난 게 아니고 미국의 주류 언론인 와신또 포스트 CNN 뉴욕타임스 영국의 주류 언론인 BBC 이런 데서 이런 데 행한 여론조사가 엉터리였던 것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행한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더 힐입니다. 라세무센이라는 데하고 더 힐 착하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미시간 빼고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이야기랑 과학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자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거짓말로 글로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힐의 이름들 최종 조사지 않습니까? 미시간 제어가 전부 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GOP가 공화당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또 틀린 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진명 논설비원 그의 언론의 연수가 많은 중진 의원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다 틀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 CNN이 발표한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해리스를 선언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진보 언론의 희망이 반영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회사가 하는 것이지 언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사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부처가 내보내는데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기관이 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안 되는 거죠. 더 힐이 미의회 언론으로 상당히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다른 기사가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선거 결과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번에 본 겁니다.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푸레가 발표를 하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푸레가 발표한 결과니까 본인들이 조작하기는 힘들겠죠. 이게 틀린 겁니다. CNN이 발표한 당일 출구 당일까지 뭡니까? 조작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 함께 여러분들 책임을 떠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의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성의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닌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주류 언론사들이 여론을 왜곡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틀리게 보이는 겁니다. 과학은 정직한 거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권자 수가 10만이 되든 1만 명이 되든 100만이 되든 간에 표본수 여러분들 정확하게 1천 명 이상 선택하게 되면 대략 오차범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312석 312대 226석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312석은 여기 뉴욕타임스도 312석을 선택할 것 같아요. 312석은 지금 295석에다가 17석을 더한 겁니다. 11석은 애리조나 그다음에 6석은 네바다 그렇게 하면 17석이니까 지금 295석 뉴욕타임스가 이런 발표한 295석에다가 17석을 더하게 되면 312석이 되면 도널 트럼프 후보가 312석으로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대선을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 이러면 흘러가는 거니까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한 번 딱 매듭을 짓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간간히 여러분들 미국 소식 전하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집중적으로 네다섯 주제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다루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여러분들 2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한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